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범성입니다 자 오늘 쿠키 워즈 사전 예약과 각종 이벤트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사전 예약도 같이 해보고 이벤트 보상도 같이 싹쓸이 해보도록 하죠 일단 보시면은 쿠키 워즈 이렇게 로고도 약간 바뀌었죠? 쿠키들의 깜찍한 반란 그 첫 전투가 시작된다 오 이렇게 동영상도 있네? 같이 보죠 깜찍한 그들이 돌아왔다 강력한 한방과 함께 오염된 쿠키들의 징공 절제절명의 위기 쿠키들과 함께 세당을 구하라 이제 쿠키들의 전투가 시작된 쿠키 워즈 쿠키라 지금 사전 예약하세요 그럼 바로 사전 예약 갑시다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시작부터 든든하게 전투준비 완료 사전 예약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5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드립니다 크리스탈 5천개 확정이네요 요거 무조건 해야겠네 참고로 여러분들 CBT 때 예약하시는 보상과 요 보상은 다르니까 이 사전 예약도 꼭 하세요 CBT 때 한거랑 달라요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바로 전화번호를 입력해 줍시다 저는 안드로이드 유저이기 때문에 여기 안드로이드 눌러주시고 개인정보 이용 및 LMS 수신 동의 사전 예약하기 뿅 인증번호가 문자 발송되었습니다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인증번호도 있네 0713 확인 사전 능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가 이벤트 참여로 더욱 많은 혜택을 받으세요 확인 근데 이 이벤트 하시기 전에 다시 올려보시면은 구글 플레이에서 사전 예약을 하시면 추가로 10만 골드를 드립니다 오 요 10만 골드도 빠지지 않고 받아야겠죠 사전 예약하기 다시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쿠키워즈 바이 쿠키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사전 예약 사이트가 뜨고요 여기서 요걸 딱 눌러주시면은 쿠키워즈에 사전 등록하려고 합니다 사전 등록하면 앱이 출시되었을 때 기기로 알림이 점성됩니다 확인 요렇게 딱 눌러주시면 돼요 요러고 끄기 요러면은 10만 골드도 딱 받아줬죠 그리고 이제 이벤트에 따로 또 참여를 해야죠 사전 예약 완료하셨나요 더 많이 받으세요 정식 출시 기념 판타스틱 이벤트 4 측정하고 S급 쿠키 받자 당신의 능력은? 오 여기서 이제 S쿠키 확정권을 준다고 하는데 뭔지 같이 보도록 하죠 측정하기 측정 결과를 공유하면 유닛당 1개의 쿠폰을 드립니다 주의 5종의 쿠폰 중 1종만 사용 가능합니다 오 여기서 한가지 쿠키만 받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이건 똥입니다 알죠 여러분 제거 유튜브 보신 분들은 무조건 이제 악마맛 쿠키죠 악마맛 쿠키 저는 받을 거예요 그러면 악마맛 쿠키부터 한번 측정해보도록 할게요 오 동상이 또 있네 뭐야 악마 S등급 악마맛 쿠키 악마맛 쿠키가 말해준 당신의 비행력 71% 당신의 비행력은 71점 평범한 건 절대로 맡을 수 없어 알고 싶어 어쩔? 자 요거를 이제 공유를 하시면은 쿠키 워즈가 시작됐을 때 S등급 악마맛 쿠키를 공짜로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죠 어 저는 페이스북으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공유하기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뜨는데 페이스북에 개시 자 능력치 공유가 완료되었습니다 런칭 후 SMS로 쿠폰 코드가 발송됩니다 공유 회수와 관계없이 유닛은 한 개만 지급됩니다 다른 것도 좀 볼까요? 뭐야? 와 애니메이션 대박 아닙니까? 내 마력은 11%야 더 낮아 이거 제가 보기엔 100% 이상도 있는 걸로 아거든요 왜 이렇게 낮아? 음식에 간이 안 되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당신의 마력은 11점 오마이갓 요것도 한번 공유해봐야지 뭐 12% 뭐야 이거 너무 낮은데? 아 이거 너무 하고 싶은 말 너무 낮아요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너무 낮아 그렇지 그리고 바로 이어서 순발력 피규어의 왕마 쿠키 피규어의 왕마 쿠키가 말해준 당신의 순발력 25% 가끔 돌불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무 일 없듯 잽싸게 일어날 수 있는 당신의 순발력은 25점 아니 나는 왜 이렇게 다 낮아? 너무 슬픈데? 너무 낮잖아 뭐 높은 게 나올까요? 자 팬케이크 맛 쿠키 귀염력 귀염력 귀염 터지네요 예 봐봐 아니 이게 왜 150%야 팬케이크 맛 쿠키 당신의 귀여움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굳이 숫자를 붙이자 150점 정도겠군요 온 세상의 악한 것이 당신의 귀여움으로 정화되는 그야말로 세계 평화를 이룩하는 귀여움입니다 이얼 이거는 무조건 뭐 공유 필수지 귀염력 터져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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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럼 바로 위에서 인내력 봅시다 오이 뭐 심적의 고인이네 각수탕 맛 골렘이 말해준 당신의 인내력 38% 당신의 38점 인내력이라면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는 것 정도 충분히 기다릴 수 있겠군요 내 인내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만 하하하하하하 근데 뭐 귀염력 말고는 다 똥이구만 요렇게 다섯가지 테스트를 할 수가 있네요 여러분들 어떤 능력치가 높게 나왔나요 오 궁금하네요 진짜 덧글 또 고고싱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내려보시면은 오븐브레이크 크리스탈 천개 받자 크리스탈 받기 오븐브레이크 MID를 입력해 주세요 오호 크리스탈 천개 확정으로 주네 그냥 꿍으로 주네 자 그러면은 크리스탈도 천개 이 MID가 뭐냐 제가 보기엔 모바일 아이디 같은데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MID 확인 방법 게임의 메인화면에서 친구 버튼을 눌러주세요 친구 추가 탭에서 MID 사용자를 확인해주세요 친구 추가 여기 여기서 사용자 아이디 카피 요거 눌러야 돼요 카피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확인 5분 브레이크에 1000 크리스탈이 지급되었습니다 와우 또 1000 크리스탈 꿍으로 먹네 완료하셨나요? 5분 브레이크 접속하고 크리스탈을 확인해주세요 오호 자 1000 크리스탈도 또 받아갖고 쿠키워즈 엑스 쿠키런 친구 초대하면 특급 성물이 와르르르? 뭘까? 초대할수록 더욱 풍성하게 좋은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자 방금 여기 위에서 MID를 복사하신 분들은 이게 자동으로 입력이 될 거고요 여기서 공유하기를 눌러보시면은 다시 한 번 페이스북으로 공유해보도록 할게요 쿠키워즈 바이 쿠키런 사전예약 이벤트 아거더라 아거더라 사전예약 고고씽 해라 게시 자 이제 이 링크를 타고 제 친구들이 사전예약을 하면은 각종 보상을 또 받는다고 해요 공유하기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밖에 링크 전송이 안되는데 이 복사를 눌러주시면은 친구들한테 이제 카톡으로도 링크 전송이 가능하겠죠? 복사 기능도 써주면 좋을 것 같고 또 내려보시면은 오 이거 게이지가 있네 진짜 쿠키워즈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아이템 모두 받으세요 친구 초대시 100% 아이템 증정 1명 골드 10만 5명 크리스탈 500개 10명 S등급 펫 확정권 30명 이제 S등급 유닛 확정권 와 그리고 50명은 무려 만 크리스탈 보상은 확실히 좋긴 한데 50명 어떻게 채우지? 그리고 아래 보시면은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보상까지 같이 주는 것 같죠? 이야 이거 확실히 50명 전부 초대하면은 보상은 진짜 넉넉하네요 진짜 친구 초대 포인트만큼 쿠키워즈 크리스탈을 받으세요 와 이것도 친구 초대한 인원수에 따라서 최대 5000 크리스탈까지 주는 것 같습니다 와 이건 무조건 초대해야 되겠는데? 보상이 아주 빵빵하죠? 이벤트 3 깜짝 선물 예고 5명, 20명, 40명의 친구 초대를 완료한 분들께는 매주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을 발송해드리니 기대해주세요 베슬라비스 싱귤레굴러 5명 완료 1000명 와 순살치킨 하프백 300명 메가박스 2인 영화 관람경 100명 와 이거 진짜 보상이 보상이 그냥 완전 보상 뿌리네 그냥 여러분들 이거 친구 초대 무조건 해갖권네 뭐 보상이 완전 그냥 빵빵 터지는데 그냥? 네이버 쿠키워즈 공식 카페 공식 카페 가입하면 문상 5만원이? 지금 바로 쿠키워즈 공식 카페 가입해주세요 이벤트 기간 누적 가입세 따라 연칭 후 추첨을 통해 문화당 국권을 드립니다 저는 이미 가입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가입해주시면은 혹시 알아요? 이 5만원권의 주인이 될지 이제 이벤트는 다 끝난 것 같고 아래 내려보시면은 쿠키워즈 스토리 끔찍한 재앙 세상을 구해줘 젤리에 대한 욕망으로 이성을 잃고 다른 쿠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쿠키워즈 소개 오 요런 것들은 이제 지난번에 쿠키워즈 CBT 때 봤던 사진들이죠 저번에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저랑 봤으니까 어 여기까지 쿠키워즈 사전 예약 사이트 보상 싹쓸이랑 이벤트 참여 같이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 보시셨다면은 바로바로 제가 아래 설명란과 덧글란에 이 사전 예약 사이트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여기 접속하셔서 사전 예약 투하하고 각종 이벤트 참여하고 보상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더 fascinated 응원 어 瑪 어